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입니다. 저는 오늘 신형 4세대 포드 레인저를 만나러 이곳 물레동 행사장에 와 있습니다. 이 픽업트럭의 성격에 맞게 굉장히 와일드하게 행사장을 꾸민 곳에 왔는데 신형 레인저가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구요. 와일드트랙이 6,350만원 그리고 랩터가 7,990만원입니다. 구형이 처음 나왔을 때보다 대략 1,400, 1,600만원 정도의 가격 인상이 있었는데 과연 이 인상폭만큼의 상품성 개선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신형 레인저는요. 크기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길이 5,370, 너비 1,920, 높이 1,885mm고요. 휠 베이스는 3,270mm입니다. 구형 대비 길이는 120mm 줄었고 너비와 휠 베이스는 50mm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키는 30mm 커졌고요. 차폭을 50mm 늘리면서 주행 안정성을 개선했다고 하고요. 이 오버행이 짧아지면서 접근각과 이탈각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자 한번 이 새로 바뀐 디자인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단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형 레인저의 흔적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이 C자형 주간주행 등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레인저보다 한급 작은 매버릭이나 아니면 대표 픽업트랙인 F-150과도 패밀리 룩을 같이 가져가겠다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이 차는 와일드 트랙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드 엠블럼이 들어가는데 랩터 같은 경우는 무광으로 포드 글자가 엄청 크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휠 크기도 차이가 있는데 일단 와일드 트랙을 보면 255mm, 65mm, 18인치 휠이 끼워져 있고요. 랩터 같은 경우는 17인치 휠이 끼워집니다. 그리고 와일드 트랙은 이렇게 플라스틱 몰딩도 딱히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는데 랩터는 아무래도 더 스포티한 성격이다 보니 밖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는 그런 클래딩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쪽 장식에는 이렇게 바이터보라는 어떤 엔진인지를 암시해주는 그런 장식이 붙어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캠핑용 텐트를 크게 설치해놨는데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안쪽에 있는 이 레일입니다. 이번에 적재함 양쪽에도 추가적으로 레일을 달아놔서 이렇게 각종 브라켓을 설치한 다음에 장비를 얹거나 텐트를 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이 레인저를 만들 때 고객들의 설문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고객들이 적재함 옆으로 접근할 때 따로 발판이 없으니까 뒷바퀴를 밟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뒷바퀴를 밟으려면 높이도 꽤 높거든요.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여기에 이번에 발판을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트렁크 패널에는 이렇게 레인저 글씨를 살짝 안쪽으로 판에서 새겨놨고요.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오 얘는 이게 부드럽게 내려오는 건 없네요. 이렇게 툭 무겁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올릴 때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이 적재함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일단 이 바닥 배드라고 부르는 이 부분의 디자인을 바꿨다고 하고요. 또 차폭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이 적재함 폭도 살짝 늘어나면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짐의 범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팔레트를 넣을 때는 차폭이 충분하지 않으면 기울에서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한 번에 쭉 들어가게끔 안쪽 적재 공간을 넓혔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신기한 게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30, 40, 50 이렇게 줄자가 있습니다. 이 픽업 트럭을 작업용으로 쓰는 분들한테 아주 유용할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직접 목자 같은 걸 갖다 대서 길이를 측정할 수 있고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요. 자 이렇게 빈 공간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렇게 C자형으로 클램프를 꽉 물려서 자재를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마련하는 곳입니다. 줄자 길이가 지금 0에서 130까지 있네요. 1m 30cm까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폭은 다르거든요. 한 이 쯤까지 오는 것 같은데 1m 30cm을 잴 수는 있어도 그대로 넣을 수는 없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재함 왼쪽에 이렇게 소켓들이 여러 개 있는데 12V 소켓이 있고요. 여기에는 230V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재함 안쪽을 비춰주는 조명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에 금속 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하나 저쪽에 하나 해서 총 4개가 적재함에 들어있습니다. 와 이 실내가 구형 레인저는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진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자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 스크린이겠죠. 세로용으로 엄청나게 큰 스크린이 들어있습니다. 12인치고요. 이게 해외에서는 10.1인치 옵션이 있는데 국내 판매 사양은 12인치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계기판도 이렇게 풀 디지털 스크린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왼쪽에는 주행 속도 그리고 오른쪽에는 차의 앞뒤 양옆 기울기 그리고 디퍼런셜 락 정보가 띄워져 있습니다. 자 위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뜨고 있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 레인저 모양을 누르면 이렇게 차의 여러가지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옵니다. 일단 카메라 볼까요? 화질이 되게 좋습니다. 지금 360도 카메라가 적용이 돼 있는데 이 차를 위에서 볼 수 있어서 뭐 주차장에서는 물론 그리고 오프로더에서도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앞쪽을 비추는 카메라 그리고 조금 더 폭을 넓게 볼 수 있는 화면 그리고 후방 카메라 얘는 이제 견인고리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카메라입니다. 자 방금 시동을 걸었는데 진동은 확실히 있네요. 이 차가 디젤 모델이라 그런지 이 운전자로 전해지는 진동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너머로도 소리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 차가 프리미엄 모델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디젤 엔진의 소음 진동 유입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서는 자 이런 디퍼렌셜 정보가 뜨네요. 지금 리어 디퍼렌셜이 잠겨있다는 그런 표시가 나타나고 있고요. 위에는 전방 카메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차의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운전대를 틀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운전대 방향에 따라서 좀 그림이 움직이네요. 자 그리고 아마 힐 디센트 컨트롤이겠죠. 내리막길 주행 제어 준비가 됐다고 하고 이 기능을 쓰면 브레이크 페달을 내리막길 해서 밟지 않아도 차가 일정 속도를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언덕길을 내려가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쪽 부분은요. 어떤 화면을 골라도 고정이 돼 있습니다. 자 공조장치 버튼이 이렇게 있고 어 이렇게 스크롤을 할 수가 있네요. 근데 요거는 반응 속도가 괜찮습니다. 3단계 열선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통풍 기능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부 물리 버튼을 남겨놨습니다. 비상등 그리고 온도 조절 장치 여기 이대로도 쓸 수 있고요. 자 풍향 그리고 오디오 볼륨 이런 것들도 이쪽에 구성이 돼 있고요. 자 이렇게 터치랑 물리 버튼을 줄 다 남겨두니까 장갑을 꼈을 때도 이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요 안쪽에 무선 충전 패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 크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들어갈 만큼 여유롭게 공간을 파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깊은 곳에는 USB-C 타입 하나, A 타입 하나 단자가 있고요. 여기도 요만큼 깊이가 요정도 되는 수납 공간이 작게 있는데 동전 같은 거 아니면 펜 같은 거 잠깐 넣어두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폴더는 이렇게 두 개 있고 와 이 기어레버가 전자식입니다 여러분. 매뉴얼 모드는 이 왼쪽에 버튼이 세 개가 있거든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매뉴얼 버튼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식 기어레버 요걸 누르니까 아까 요 화면이 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4륜구동 제어 시스템 4륜 하이, 4륜 로우, 4륜 오토, 2륜 하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 버튼들을 누르면 이제 각 4륜구동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고 이 다이얼을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 계기판에서 주행 모드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쪽 수납공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12V 소켓이 하나 있고 엄청 깊진 않네요. 자 그리고 이 천장 위에도 스위치가 있거든요. 옥스 1부터 6까지 요런 토글 스위치가 들어있는데 아마 이 차에 여러가지 전자장비를 연결했을 때 그 라인에 전원을 공급하는 그런 스위치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대시보드에 요렇게 또 홈을 파놨어요. 여기에 고무패드도 깔아놔서 이렇게 휴대폰을 올려놔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런 게 실용성은 좋네요. 자 레인저 2열 공간입니다. 1열이랑 마찬가지로 2열에도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타고낼 때 쉽습니다. 또 밖에 사이드 스텝도 있거든요. 그래서 키가 작으신 분들도 타기 어렵지 않다는 특징이 있고요. 자 2열은 일단 차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머리 공간, 무릎 공간 굉장히 다 널찍널찍합니다. 특히 무릎이 이 앞쪽 시트 등받이를 이렇게 많이 파놨어요. 그래서 키가 훨씬 더 크신 분들도 무릎이 닿지 않을 만큼 굉장히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자 중간에 이렇게 C타입, A타입, USB단자가 하나씩 있고 여기에도 230V 소켓이 있습니다. 일단 시트 느낌은요. 가죽이 부드럽지 않습니다. 확실히 거친 조건에서 많이 활동한 차다 보니까 그렇게 부드럽고 약한 가죽을 쓰진 않고 굉장히 탄탄한 가죽을 썼고요. 등받이 각도는 조금 서 있네요. 완전히 서 있어서 장거리가 불편하겠다 싶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산 SUV 기준을 맞춰보면 좀 서 있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실용성에 중요한 픽업 트럭답게 이 가운데에도 이렇게 포켓이 있어요.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눠놨는데 한 이 정도? 휴대폰을 꽂으면 이 정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레버를 이렇게 땡기면요.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적재함으로 쓸 수 있도록 시트 접는 기능이 들어있고요. 이 시트를 올리고 아래쪽을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아래쪽에도 공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뭐 수리킷이랑 삼각대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뭐 어느 정도 잡다한 물건들은 지저분한 물건들은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레인저 랩터입니다. 딱 보시자마자 이미지가 좀 다르죠? 일단 뒤쪽을 보면 이렇게 그 랩터만의 폰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끝처리를 하는 폰트가 딱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레인저 글씨는 블랙 컬러로 칠해져 있고요. 포드 엠블럼도 파란색이 아니라 이게 검정색으로 마감을 해서 굉장히 진중한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와일드 트랙은 적재 중량이 500kg이고요. 이 랩터는 최대 적재 중량이 300kg입니다. 랩터랑 와일드 트랙의 리어 서스펜션 구조 차이인데요. 랩터에는 퍼포먼스 서스펜션이 들어갔고 와일드 트랙에는 스탠다드 듀티 서스펜션이 들어갔습니다. 차이가 이 차의 리어 댐퍼를 보면요. 스프링이 추가로 감겨 있고요. 와일드 트랙을 보면 판스프링과 그냥 유압식 댐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일드 트랙은 더 많은 짐을 싣고 또 캠핑을 떠나거나 작업을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서스펜션을 만들고 최대 적재량을 500kg으로 늘렸다면 이 랩터는 이 자체만으로 달리는 즐거움을 만들기 위한 차이기 때문에 서스펜션을 조금 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걸 써서 적재 중량은 포기해도 운전의 즐거움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랩터에는요. 이 아래쪽에 견인고리를 위한 장비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와일드 트랙과 랩터의 성격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자 얘도 이렇게 힘없이 툭 떨어지고요. 여기를 보면 얘는 줄자도 없어요. 네 여기 이 차는 작업용 차가 확실히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이 클램프를 달 수 있는 이 홈은 그대로 마련을 했습니다. 자 안쪽 배드의 생김새도 똑같고 저 안쪽에 있는 소켓 12V 230V 소켓도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자 살짝 옆으로 와도 와일드 트랙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단 이쪽에 있는 레일이 없죠. 오른쪽에 있던 발판도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팬더 이 플라스틱 팬더가 엄청나게 이만큼 나와있어요 지금. 이거 때문만이라도 와일드 트랙이랑 인상 차이가 확 납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 타이어 높이가 정말 한 뼘이에요. 한 뼘. 이 랩터 전용 17인치 휠이 끼워져 있고 저는 이런 모양의 휠캡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코드 엠블럼이 들어가는 휠캡은 많이 봤지만 이렇게 왠지 주욕으로 연장시키는 듯한 휠캡은 이번 랩터에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는 사이드 스텝도 모양이 달라요. 이렇게 와일드 트랙은 플라스틱이 포함이 되어있었거든요. 얘는 완전 쇳덩어리입니다. 사이드 스텝이. 뭐 진흙이나 물 같은 게 바로바로 빠질 수 있게 이런 홈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자 이쪽에 있는 장식도 이렇게 다릅니다. 이 안쪽에도 이렇게 우돌투돌한 장식을 해놔서 디테일을 많이 챙긴 게 보이고요. 자 앞모습. 확실히 이게 멋있어요. 이 포드 글자가 이렇게 쫙 새겨진 게 고성능 포드 픽업 트럭에만 들어가는 포인트거든요. 이 아래쪽에는 이 강철판. 엔진 하부를 보호하기 위한 비시플레이트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랩터 전용 사양입니다. 이 C자형 주간주행 등은 다르지만 이 안쪽에 지금 퍼포먼스 LED라고 쓰여있죠. 이 랩터에는 레인저 최초로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시인성을 훨씬 더 확보를 했고요. 얘가 보닛 가드인데 이 부분은 레인저를 주문하실 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레인저의 실내. 진짜 고성능 티가 나요. 이 운전대 디자인이나 뭐 이런 빨간색 포인트들이나 확실히 다릅니다. 일단 여기에 이렇게 랩터 글씨가 아주 새빨갛게 쓰여있고요. 이 글씨를 넣기 위해서 이쪽 스포크 모양도 와일드 트랙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계기판이요. 아까 와일드 트랙도 충분히 넓은 디지털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랩터에는 양쪽 끝까지 화면으로 채운 그런 풀스크린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기본 화면인데 양쪽 기어 단수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대 뒤에 이렇게 와 시프트 패들 이렇게 플러스 모양 홈도 파놓은 굉장히 디테일이 좋은 금속 시프트 패드를 달아놨습니다. 이거 진짜 느낌 좋은데요. 딸깍딸깍하는 게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레드 포인트들이 이 차 안에 많이 쓰여있고요. 시트가 그리고 아까랑은 느낌이 확실히 다른 게 여기 이렇게 날개 튀어나온 거 보이세요? 엄청나게 두껍게 날개가 튀어나와 있고 이 부분에는 또 마찰력이 좋은 소재로 추가를 해놔서 운전자 옆구리를 잘 지지해 주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치로만 레드 컬러로 강조를 한 게 아니라 이런 면에도 이 헤드레스트 옆에도 이렇게 빨간색 포인트를 줘서 분위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이 차의 문 손잡이도 조금 독특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당겨서 문을 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릴 때 써보니까 이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 가격 인상에 대한 그 부분을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시승 행사에서 정말 레인저의 진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